왔습니다. 아이고.. 와 이런데 진짜 안 와봤는데.. 어! 바로 하는 거구나. 오 됐어 됐어. 내장. 어? 또 있어? 아 몇 개가 있는 거야? 아니! 아니 이거.. 몇 개가 있는 거야? 와 또 있어! 오케이. 어 이게 인생 내 것이에요. 이렇게 하는 게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기권에 하나 있어요. 뭐야? 우리 개각진에게 소원권이 있다는 거. 기억하세요? 언제요? 네.